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지코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지코인 어제 굉장히 급격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살짝 조정 나와주고 있는데 이 정도 흐름은 아주 아주 건강한 조정이구요 자 우리 도지코인이 여러분 많이 올랐다는 거가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지 우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도지코인이 올랐다는 거는 우리 여러분 도지코인이 어떤 카테고리인지 아시나요 바로 여러분 밈코인의 카테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지코인이 이렇게 밈코인 상승 신호탄을 던져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지코인이 많이 오른다는 거는요 우리 여러분 밈코인의 앞으로 24년 25년 불장이 정말 강력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2,4,2,5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밈코인들은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사실 어떤 코인을 주목해야 될지 우리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도 여러분 시바이누가 여러분 160만배가 오른 거 아시죠 나도 이런 코인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나도 이런 코인 정보로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사야 될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그런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부 다 여러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여러분 유료로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유료는 어디 가서 듣지도 마시고요 유료 가입은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냥 제 유튜브 영상만 끝까지 쭉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 유료로 영상 시청하시는 것보다 제 영상 무료로 시청해 보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여러분 이 강의 비용이다 생각하고 눌러주시고 만약에 나중에 가서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는데도 영상이 진짜 쓰레기고 이 새끼 사기꾼이고 양아치 같다 여러분 그때 악플 다시고 구독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정말 양질의 정보를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양질의 정보 코인 한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도지코인에 이어서 어떤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위로 떨어졌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올해 다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세계 최고 부자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바로 메가 인플루언서인 우리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2024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우리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일론 머스크를 모르면 여러분 코인으로 부자가 되기는 뭐 글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 자체가 곧 호재이고 상승 재료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코인이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 도지코인인데요 우리 일론 머스크는 2019년에 우리 여러분들 도지코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암호화폐다 여러분 이런 트위터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트윗을 여러 번 올렸었죠 그러니까 그 트윗들이 우리 일론 머스크에 대한 도지코인의 사랑을 대중에게 드러냈다 대중들이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에 엄청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워드 도지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세 단어를 올리자 이 세 단어가 도지코인의 가격 엄청나게 시장에서 폭등을 시켰다 여러분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한 트위터를 올리자마자 우리 도지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 0.001달러부터 0.6달러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었죠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미친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지코인 이후로 우리 밈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열풍이 시작이 됩니다 이 도지코인 이후로 밈코인들이 주목받고 우리 시장의 대중들이 많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열풍이 벌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계속해서 시장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이런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론 머스크랑 관련된 밈코인들이 아주 아주 급등이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코인 바로 시바이누 코인인데요 시바이누 코인 여러분 이때 정말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바이누가 우리 여러분들 400만원 투자해서 1조원 번 사람 900만원 투자해서 7조원 된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들이 대거 탄생하는 바로 그 코인이 시바이누 코인이었다 근데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시바견을 입양을 했어요 강아지를 그러면서 트위터를 올렸는데 그게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이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계속되는 언급에 여러분 가격이 이번에는 160만 배가 올랐습니다 160만 배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160만 배는 아이고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160만 배가 올라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 자 그리고 여러분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도지 코인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그 노래 아시죠? 이 노래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베이비 도지 뚜루루뚜루 그거 쓴 거거든요 그냥?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 올리니까 장난으로 쓴 거죠 근데 그게 또 밈이 돼가지고 여러분 무려 얼마나 올랐다? 한 달 만에 3천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3천배면요 여러분 만 원만 넣었어도요 여러분 바로 3천만 원 된 거예요 그냥 그냥 바로 뜬 겁니다 뭐 1년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월급 한 달 마다 받잖아요 바로 3천만 원 그냥 만 원 넣었으면 5만 원 넣었으면은 1억 5천만 원인 거죠 와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은 또 플로키 코인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아까 강아지 입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강아지 이름을 그냥 플로키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플로키도 얼마 올라요? 여러분 무려 4천배가 올라버렸다 플로키도 여러분 만 원 넣었으면 바로 4천만 원 그렇게 번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답봉 뽑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여러분 밈코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사 하나 보고 가실게요 필레의 외딴 섬에서도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서도 끊김없이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이용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셨나요? 스타링크 코인이 여러분 또 나오자마자 미친듯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5만 원만 넣어놨으면 여러분이 바로 1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와 진짜 그리고 여러분 영상 하나만 더 보고 가실게요 공장 내부를 빠른 걸음으로 활보합니다 로봇이 손가락을 풀더니 엄지와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 달걀 삶는 기계에 조심스레 올려놓습니다 체육관에선 안정된 자세로 스쿼트하는 모습도 선보입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옵티머스라고 밝힌 휴머노이드 로봇 2세대 영상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영상 보셨나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로봇 사업을 하는데 그 로봇 이름이 옵티머스입니다 옵티머스 코인 여러분 나오자마자 9684% 급등 거의 뭐 만 프로가 올랐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바로 이렇게 두 달도 안 돼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그냥 이거는 대박 코인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또 옵티머스 렉스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글을 하나 올렸어요 로봇의 킹이 될 거다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렸는데 옵티머스가 아니라 옵티머스죠 여러분 감이 오시죠 이제는 옵티머스 코인 내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또 2400%가 넘게 상승 자 여러분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일론 머스크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일론 머스크를 빼고는 코인 시장에서 엄청 큰 부자는 절대 될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들 이제는 느껴지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공유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며칠 전에 또 우리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렸던 코인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 불장에는 굉장히 큰 상승이 또 나와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0%씩은 진짜 기본으로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10,000%, 20,000% 여러분 이런 거 오르는 거 진짜 1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인 공유 받으시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우리 여러분 2024 일론 머스크 관련 밈 코인 받고 싶으시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7929-3904번으로 여러분 밈 코인이라고 문자를 하나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여러분 AI 섹터랑도 또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AI 섹터 코인 제가 바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밈 코인은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이 정도 여러분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소액으로만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이게 또 터지면은 이게 중고차가 되고 집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또 모르죠 우리 여러분들이 투자한 이 5만원, 10만원이 진짜 10억, 100억 시바이누처럼 많이 오를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될 정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